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 건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설. 뭔가 지금 모순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역설이라고 부르죠. 일단 이스터리니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이스터리니 한 세계 30여 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곳들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커진다는 사실을 일단 밝혔습니다. 즉 어떤 지역에서 보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보단 더 행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돈을 잘 벌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자 굉장히 이제 단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이제 행복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설문조사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경제적 안정 아니면은 원만한 가족관계, 건강 이런 요소들을 물론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이 대답한 거 뭐 더 적게 대답한 것이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할 거고 그리고 세대별로도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요렇게 놓고 보면은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얘기했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커지니까는 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결론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한 나라 안에서는 부유한 계층 사람들이 빈곤한 계층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이 높은데 그런데 여러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빈곤한 나라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이 유럽권과 남미권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그 데이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나라 안에서 두 개의 다른 시점을 비교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요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읽기자료에서 요 일본의 사례가 나오죠. 자 일본의 사례 1958년과 그리고 1987년 요 두 시점 국민소득은 5배 이상 뛰었습니다. 요 두 시점을 비교해 봤더니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런 조사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요게 2012년 아주대 모의 문제에 나왔던 표인데요. 자 요 표를 보면 지금 이게 미국에서의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의 상황에서 지금 1955년에서부터 2005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지금 보면은 그 사이에 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 요렇게 평균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행복한 사람의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소득 상승지수에야 별로 상관없이 매우 행복한 사람의 수는 비슷한 거죠. 이게 바로 역설인 겁니다. 즉 한 나라 안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복해하는데 그런데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또 그 나라 안에서의 서로 다른 시점을 비교해 보면은 서로 행복감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 자 그랬을 때 도대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 지금 보면은 읽기 자료에 발전의 역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히려 나라가 발전했을 때 행복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행복가치수가 약간 떨어진 데이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 자살률 증가 추세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또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거의 3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2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거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하게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스털린의 역설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고민들 중에 하나로 욕망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발달 이론이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행복을 만족이라고 규정했었죠. 가능한 만족의 총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의 욕망이 어떤 때 충족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욕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또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욕망들이 존재해요. 생리적 욕망, 생리적 욕구라는 게 존재하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 욕망,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받고 싶다는 욕망이겠죠. 애정 욕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 존중 욕망, 존중받고 싶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표가 잘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성취욕의 지점도 있지만 위에 나오는 자기실현 욕망이라는 것이 충족된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네? 라는 인정, 정교 1등이야? 라는 인정.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다, 좋은 대학 가고 싶다. 라는 식의 욕망들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 욕망이 주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욕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매개가 되죠. 교환의 매개가 되기 때문에 온갖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온갖 것을 살 수 있으니까는 온갖 것을 사기 위한 과정에서 돈 그러니까 결국은 수단으로서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욕망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이 꼭 돈을 버는 방법뿐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